이건 왜 띄어 쓴거죠? 이거! 헐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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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어주세요 와나나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거지? 이게 내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 카톡으로 이게 왔는데 뭐하는 짓이지? 어 여기있다 앰프드 이렇게 보일거에요 팀 팀한테도 하하하하하하하하 클립 좀 따놔두세요 개댐 방송 2월 중에 할거 같은데 유튜브 프로로그 중에 좀 넣어야겠구만 귀찮다고? 지갑한테 다시 물어봐 지갑아 어때? 귀찮니? 이XX는 매번 뒤로 오는 도둑 또 없어졌면서 맨날 귀찮은 편하고만 안하고 이XX 행당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편하는 길이 조금 많으세요 소주 주사의 기쁨 이쁘게 해주세요 여기서 대단해 대비 이쁘게 해주세요 예전하게 만들어진다 제가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여행 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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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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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바뀌는 학생이 아... 여보세요? 전 잠행시 너무 할 수 있지 않나요? 학생은 지금 술 먹었어요? 아니요 누가 간지럼 태워요? 학생 네 교수님 교수님과 통화하는데 그렇게 초반부터 막 이렇게 웃음으로 사운드 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학생? 네 웃지 말고 얘기해요 웃으면 안 돼요 오케이? 지금부터 웃으면 안 돼요 우는 건데요 그래 울어야지 웃으면 안 돼요 알았죠? 네 학생 본인이 했던 삼행시에 자신 있으세요? 학생? 학생? 네 학생 지금 웃었어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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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걸 어떻게 하세요? 지금 또 웃었잖아 이봐 교수님 목소리만 눈도 웃긴데 어떡해 아니 뭐가 웃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교수님이 웃긴 건 교수님 잘못이죠 제 잘못인가요? 내가 뭘 웃겼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지금 드리블 쳤어 뭐했어? 채팅창서 웃잖아요 아니 이거는 녹방이에요 말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뭔 생각으로 보냈어 이거 두근두근 레스토랑 이거 뭐야? 교수님 취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막 보내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학생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제 또 아끼고 친한 학생이니까 이 의견에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학생의 추천을 받도록 할게요 학생도 내 광고를 받아야겠죠? 아니요 전 기브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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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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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пов 네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10시 반에 다시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짬굴 굴려서 완벽한 정혜완 삼갱씨를 만들어 놓으세요 저번에 좀 잘 지어줬더니 앞으로도 계속 바라네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고 지금 마음 속소리 네 밖으로 내꺼대지 말구요 지금 다zymWell 다 들렸나 protected 네 다 들려요 이 모든 거 다 퉁쳐서 내가 10시 30분에 그걸 알려줄 테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싫은 모서리로 끓지 말고요. 그럼 이따 10시 반에 걸게요, 학생. 네. 숲소리가 크게 들어갔다고? 대놓고 에이 소리 듣는데? 자, 본인 키만큼만 쉬세요. 예? 너무 큰 소리가 될 것 같다고요? 트위치 파티 때요, 사람 물결에 사이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스트리머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탬탠님 오셨다고? 탬탠님! 탬탠님 저 밑에서 탬탠님! 탬탠님!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깨잇! 깨잇! 어! 탬탠님! 탬탠님! 괜찮으세요? 아, 와나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 알겠습니다. 아잉! 내가 구, 본인을 구해줬던 사실은 그렇게 까마득하게 있고 말이야. 밥 사드리고 싶다고요? 밥 사드리고 싶다고요? 밥 뭐 사줄 건데요? 세이카이다! 바나나 킥이요? 아잉! 샘샘샘샘. 샘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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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아. 롤중인데. 잖샘. 아니.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네. 롤이요. 근데 저 다 쓰고 하는 건데.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하겠습니다 정 정혜환 교수님 해시스완 아세요? 완전 상관없는 얘기지만 어쩌라구요? 템템버린으로 4행시 해보겠습니다 템 템템버린 학생 네 운 띄어야지 대답하지 말고 에어당 템 템버린 학생은 롤 중이십니까? 버 버추고 싶은 시간에 봅시다 인정하십니까? 롤의 릿 정 롤정 이게 교수 수준입니다 바로 즉석에서 애드리브 나오죠 알았습니다 11시에 다시 걸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정 정말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해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되들어서 죄송합니다 완전 반성 중이니 앞으로는 삐딱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아 아 괜찮네요 그럼 저도 그럼 답변으로 2행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점 예로 하도록 하죠 점 점 네 양 개렘포드 보충수업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라고 했어요 네 네 라고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서 롤 마저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